1. 다음 중 직업성 질환을 판단할 때 참고하는 자료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2. 기업의 산업자의 통계와 산재보험료 2. 다음 중 직업병의 원인이 되는 유예의인, 대상 직종과 직업병 종류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2. 이상기압 방공기조종자만병 3. 다음 중 산업 위생활동의 순서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3. 예측인지 측정평가관리 4. 사업주는 신규화학물질의 안전보건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인용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4. OPEC 회원국의 정부기관에서 인정하는 유해성 위험성 조사 자료 5. 다음 중 근골격계 질환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4. 환자의 발생이 집단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6. 다음 중 허용농도 상한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2. 시간가 중평균치의 3배는 1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7. 다음 중 밀폐공간과 관련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1. 산소결핍이란 공기 중에 산소농도가 16% 미만인 상태를 말한다 도가 1.5%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8. 다음 중 작업시장 및 종료시호흡의 산소소비량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1. 산소소비량은 작업 부하가 계속 증가하면 일정한 비율로 같이 증가한다 9. 근로자가 건강장애를 호소하는 경우 사무실 공기관리 상태를 평가할 때 조사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1. 사무실 외에 오염원 조사 등 10. 다음 중 근육노동 시 특히 보급해 주어야 하는 비타민의 종류는 무엇인가? 2. 비타민 B1 11. 다음 중 역사상 최초로 기록된 직업병은 무엇인가? 4. 납중독 12. 작업장에 존재하는 유해인자와 직업성 질환의 연결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4. 이상기압 레이노스의 경 13. 산업재해를 분류할 때 경미사고 혹은 경미한 재해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1. 통원치료할 정도의 상해가 일어난 경우 14. 온도가 15도씨고 일기압인 작업장에 톨루엔이 200mgm3으로 존재할 경우 이를 ppm으로 환산하면 얼마인가? 2. 51.2 15. 육체적 작업능력이 15kcal인 근로자가 1일 8시간 물체를 운반하고 있다. 이때의 작업대사율이 6.5kcal이고 휴식시의 대사량이 1.5kcal일 때 매시간당 적정 휴식시간은 약 얼마인가? 1. 18분 16. 보건관리자가 보건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는 사업장은 상식근로자 몇 명 미만에서 가능한가? 3. 300명 17.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취하는 행동으로 다음 중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2. 직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근로자의 해당 작업을 중지시킨다. 18. 산업위생전문가의 윤리강령 중 전문가로서의 책임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3. 근로자 사회 및 전문 직종의 이익을 위해 과학적 지식은 공개하거나 발표하지 않는다. 19. 다음 중 단기간 휴식을 통해서는 회복될 수 없는 발병 단계의 피로를 무엇이라 하는가? 1. 곤비 20. 현재 총흡음량이 1200SABINS인 작업장의 천장의 흡음물질을 첨가해 2400, 세이빈즈를 추가할 경우 예측되는 소음 감음량은 양 몇이비인가? 3. 4.8 22. 유기용제 취급 사업장의 메타놀 농도가 100.2, 89.3, 94.5, 99.8, 120.5ppm이다. 이 사업장의 기하 평균 농도는 무엇인가? 1. 옛 100.3ppm 22. 유사 노출 그룹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3. 모든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추정하는데 활용하기는 어렵다. 23. 용접 작업자의 노출 수준을 침착되는 부위에 따라 호흡성, 흉곽성, 흡입성 분진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자 한다면 준비해야 할 측정기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3. 캐스케이드 임팩터 24. 일정한 부피 조건에서 압력과 온도가 비계한다는 표준 가스에 대한 법칙은 무엇인가? 3. 게이루사계 법칙 25. 통계 집단의 측정 값들에 대한 균일성, 정밀성 정도를 표현하는 것으로 평균 값에 대한 표준 편차의 크기를 100분율로 나타낸 수치는 무엇인가? 3. 견의 개수 26. 2차 표준기구 중 일반적 사용 범위가 10에서 150리터분 정확도는 ±1% 주사용 장소가 현장인 것은 무엇인가? 2. 건식 가스니터 27. 유기용제인 트리클로로아틸렌의 근로자 노출 농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과거의 노출 농도를 조사해본 결과 평균 30bpm이었으며 활성탄관을 이용하여 0.2억 리터분으로 채취하였다. 트리클로로아틸렌의 분자량은 131.39이고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의 정량 한계는 시료당 0.5mg라면 채취해야 할 최소한의 시간은 4. 약 16분 28. 가스상 물질 측정을 위한 흡착제인 다공성 중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4. 활성탄보다 흡착용량과 반응성이 크다. 29. 어떤 유해 작업장에 일산화탄소가 표준 상태에서 15ppm 포함되어 있다. 이 공기 1sm3 중에 시온은 몇 마이크로그램 포함되어 있는가? 4. 약 18,800마이크로그램 sm3 30. 어느 작업장에 소음 발생 기계 4대가 설치되어 있다. 1대 가동시 소음 레벨을 측정한 결과 82dB를 얻었다면 4대 동시 작동시 소음 레벨은? 2. 88dB 31. 온열 조건을 평가하는데 습구흡구 온도지수를 사용한다. 태양광이 내리쬐는 오그에서 측정 결과가 다음과 같은 경우라 가정한다면 습구흡구 온도지수는? 건구온도 30도씨 자연습구온도 32도씨 흡구온도 52도씨 2. 35.8도씨 32. 다음 중 검지관법의 특성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4. 다른 방해물질의 영향을 받지 않아 단시간 측정이 가능하다. 33. 다음엔 산업 이생 분석 용어에 관한 내용이다. 안에 가장 적절한 내용은 무엇인가? 4. 정량한계 34. 다음엔 소음의 측정시간 및 횟수의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안에 오른 내용은 무엇인가? 3. 사회 35. 음원이 아무런 방해물이 없는 작업장 중앙 바닥에 설치되어 있다면 음의 지향 개수는 무엇인가? 3. 2. 36. 입경이 50마이크로미터이고 입자 비중이 1.32인 입자의 침강속도는 무엇인가? 2. 9.9매색 37. 핵산의 부분압은 120수은주 밀리미터이라면 VHR은 무엇인가? 3. 316. 38. 어느 작업장에서 샘플러를 사용하여 분진 농도를 측정한 결과 샘플링 전 후에 필터 무게가 각각 21.3mg, 25.6mg를 얻었다. 이때 펌프의 유량은 45리터 미니였으며 480분 동안 시료를 채취하였다면 작업장의 분진 농도는 얼마인가? 2. 200마이크로그램 M3 39. 열 화학물질, 압력 등의 강한 특징이 있어 석탄 건류나 증류 등의 고열 공정에서 발생하는 다액 방향족탄화수소를 채취하는데 이용되는 막여과지는 무엇인가? 1. PP 막여과지 40. 다음에 여과지 중산에 쉽게 용해됨으로 입자상 물질 중에 금속을 채취하여 원자흙광고와도 법으로 분석하는데 적정한 것은 무엇인가? 3. MC 이어과지 41. 미러당기명 후드에 의한 환기로서 가장 효과적인 경우는 무엇인가? 4. 오염원 발산면의 폭이 넓은 경우 42. A 유체관의 압력을 측정한 결과 정압이 마이너스 18.56mmh2호이고 전압이 20mmh2호였다. 이 유체관의 유속은 약 얼마인가? 4. 약 25 43. 후드의 유입계수가 0.86일 때 압력손실계수는 무엇인가? 2. 약 0.35 44. 용접 흄이 발생하는 공정의 작업대면의 개구면적이 0.6m2인 측방 외부식 테이블상 플렌지 부착 장방형 후드를 설치하였다. 제어 속도가 0.4m 매초, 환기량이 63.6m3min이라면 제어 거리는? 1. 0.69m 45. 양쪽 덕트 내의 정압이 다를 경우 합류점에서 정압을 조절하는 방법인 공기조절용 댐퍼에 의한 균형유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2. 시설 설치 후 변경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46. A 분진의 우리나라 노출 기준은 10mgm3이며 일반적으로 반면역 마스크의 할당 보호 개수는? 10이라면 반면역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는 작업장 내의 A 분진의 최대 농도는 얼마이겠는가? 4. 100mgm3 47. 호흡용 보호구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방독 마스크는 주로 면, 모, 합성 섬유 등을 필터로 사용한다. 48. 공장의 높이가 3m인 작업장에서 입자의 비중이 1.0이고 직경이 1.0μm인 구형인 먼지가 바닥으로 모두 갈아앉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론적으로 얼마가 되는가? 4. 약 28시간 49. 원심력 송풍기의 종류 중에서 전향 날개형 송풍기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4. 큰 압력 손실에도 송풍량의 변동이 적은 장점이 있다. 50. 덕트 설치의 주요 원칙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3. 공기 흐름은 상향 구배를 원칙으로 한다. 51. 송풍기의 송풍량이 4.17m3세크이고 송풍기 전압이 300mmh2호인 경우 소요 동력은? 2. 약 14.4kW 52. 귀덮개의 장점을 모두 짝지은 것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4. 기역, 미은, 디귿, 미을 53. 비극성 용제의 효과적인 보호장구의 재질로 가장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3. 나이트릴 고무 54. 어느 작업장에서 톨루엔과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각각 100g시간에 사용하며 여유계수는 각각 10이다. 필요한 기량은? 2. 약 7250 55. 덕트의 직경환산식 폭 A 길이 비인 각관과 유치학적으로 등가인 원관의 직경 뒤의 기산식은 무엇인가? 2. 56. 강제환기를 실시하는데 환기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필요원칙 모두를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무엇인가? 1. 기역, 미은, 티드 57. 기저귀 1000m3이고 유효한 기량이 50m3 미닌 작업장에 메틸클로로포름 증기가 발생하여 100ppm의 상태로 오염되었다. 이 상태에서 증기 발생이 중지되었다면 25ppm까지 농도를 감소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은? 2. 약 28분 58. 20도씨의 공기가 직경 10cm인 원형관속을 흐르고 있다. 층류로 흐를 수 있는 최대 유량은? 3. 0.148m3 민 59. 1기압에서 혼합기체는 질소가 66%, 산소 14%, 탄산가스 20%로 구성되어 있다. 질소가스의 분압은? 1. 501.6 60. 다음은 분진 발생 작업 환경에 대한 대책들이다. 올바른 것을 모두 짝지은 것은 무엇인가? 4. 61. 태양광선이 내립되지 않는 작업장의 온열 조건이 보기와 같을 때 습고흡고 온도지수는 얼마인가? 3. 29도씨 62. 다음 중 산소 농도가 6% 이하인 공기 중에 산소 분압으로 올바른 것은? 4. 45수은 주 밀리미터 이하 63. 18도씨 공기 중에서 800캐르츠인 음의 파장은 약 몇 m인가? 2. 0.43 64. 음의 크기 손과 음의 크기 레벨폰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무엇인가? 1. 65. 레이저용 보안경을 착용하였을 때 4000mWcm2의 레이저가 0.4mWcm2의 강도로 낮아진다면 이 보안경의 흡광도는 얼마인가? 3. 4. 66. 광학방 사선에서 사용되는 측정량과 단위의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4. 조도 CD 67. 다음 중 미국의 차음평가수를 의미하는 것은? 1. NRR 68. 소음성 난청에서의 청력 손실은 초기면 HZ에서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가? 2. 4000Hz 69. 다음 중 진동작업장의 환경관리 대책이나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2. 작업자의 체온을 낮게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70. 다음 중 마이크로파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2. 혈액의 변화로는 백혈구의 감소, 혈소판의 증가 등이 나타난다. 71. 다음 중 인체 각 부위별로 공명현상이 일어나는 진동의 크기를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무엇인가? 4. 두부와 견부 20에서 30Hz 72. 다음 중 전리방사선의 흡수선양이 생체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표시하는 선당량의 단위는 무엇인가? 3. SV 73. 다음 중 조명부족과 관련한 질환으로 올바른 것은? 4. 안구진탕증 74. 고도가 높은 곳에서 대기압을 측정하였더니 9659 파스칼이었다. 이곳의 산소분압은 약 얼마가 되겠는가? 2. 143 수은 주밀리미터 74. 고도가 높은 곳에서 대기압을 측정하였더니 9659 파스칼이었다. 이곳의 산소분압은 약 얼마가 되겠는가? 2. 143 수은 주밀리미터 75. 소음에 대한 미국의 키위의 8시간 노출 기준은 몇 티비인가? 1. 85 76. 다음 중 장암병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4. 압력 77. 다음 중 감압환경의 설명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3. 용해질소의 기포형성 때문으로 동통성 관절장애, 호흡곤란, 무균성 골퀘사 등을 일으킨다. 78. 정리방사선이 인체에 조사되면 보기와 같은 생체구성 성분의 손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손상이 일어나는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 1. 79. 다음 중 저온에 의한 장애에 관한 내용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2. 혈압은 변화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 80. 다음 중 습구, 꾸온도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1. 표시단 2는 절대온도로 표시한다. 81. 산업독성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3. 공중보건을 위협하거나 우려가 있는 독성물질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 82. 체내 흡수된 화학물질의 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2. 유기성 화학물질은 지용성이 높아 세포막을 쉽게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조직의 독성물질이 잘 농축되지 않는다. 83. 구리의 독성에 대한 인치실험 결과 안전흡수량이 체중 케이지당 0.008mg이었다. 1일 8시간 작업 시의 허용농도는 양매MGM3인가? 2. 0.048. 84.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기타 분진의 산화교소 결정체 함유율과 노출기준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3. 함유율 1% 이하 노출기준 10mgm3. 85. 다음 중 피부에 색소침착이 가능한 표피층 내의 세포는? 2. 멜라닌 세포. 86. 사업장 유해물질 중 비소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3. 체내 sh기를 파괴하여 독성을 나타낸다. 87. 다음 중 납중독의 임상증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호흡기 계통의 장애. 88. 다음 중 유기용제별 중독의 특이증상을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 4. 에틸렌 글리코레테를 생식기능장애. 89. 여성근로자의 생식 독성 인자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4. 사회적 습관 루벨라 바이러스. 90. 작업장에서 생물학적 모니터링의 결정인자를 선택하는 근거를 설명한 것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4. 톨루엔에 대한 건강위험평가는 크레졸보다 마녀산이 신뢰성 있는 결정인자이다. 91. 다음은 노출기준의 정의에 대한 내용이다. 안에 알맞은 수치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 1. 1. 15. 2. 4. 92. 다음 중 기관지와 폐포 등 폐 내부의 공기통로와 가스 교환 부위에 침착되는 먼지로서 공기역학적 지름이 3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크기를 가지는 것은 무엇인가? 1. 흉곽성 먼지. 93. 다음 중 간장이 독성물질의 주된 표적이 되는 이유로 바르지 않은 것은? 3. 크기가 다른 기관에 비하여 크다. 94. 흡입을 통하여 노출되는 유해인자로 인해 발생되는 암종류를 틀리게 짝지은 것은 무엇인가? 3. 베리륨 간암. 95. 다음 중 주성분으로 규산과 산화마그니슘 등을 함유하고 있으며 중피종, 폐암 등을 유발하는 물질은 무엇인가? 1. 성련. 96. 다음 중 작업 환경 내 발생하는 유기용제의 공통적인 비트기적 증상은 무엇인가? 1. 중추신경계 활성 억제. 97. 다음 중 수은 중독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1. 수은은 주로 골조직과 신경에 많이 축적된다. 98. 사업장 근로자의 음주와 폐암에 대한 연구를 하려고 한다. 이 때 혼란 변수는 흡연, 성, 연령 등이 될 수 있는데 다음 중 그 이유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2. 음주와 일리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99. 다음 중 직업성 천식을 유발하는 원인 물질로만 나열된 것은 무엇인가? 4. TD, TM. 100. 다음 중 유해물질의 독성 또는 건강 영향을 결정하는 인자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4. 작업장 내 근로자수